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봉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 지금부터 바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박수. 자, 오케이. 자, 저희 하반기 커리큘럼입니다. 일단 제가 내신 전문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소개 안 시켜드릴 수가 없죠. 교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출판 다 촬영했어요. 아마 이 케이스를 보시는 분이 예를 들어 만 명이라고 치면 만 명 중에 9,900명은 여기에 들어있는 출판사일 거야. 웬만하면. 그쵸? 저는 웬만하면 메이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메이저 하지 않은 출판사도 다 차고차고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두 개 빼고는 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이게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린 이유가 이게 매년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맨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고등영어의 지향사를 듣고 계신 분이 있어. 근데 이제 저를 알고 계셔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려고 해. 근데 지향사를 찾는데 일단 하도 많은 출판사 중에서 이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중간고사가 임박했을 때 혹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뒤늦게 질문 게시판 올라와. 선생님! 아니 고등영어 지향사 하고 계셨어요? 저 몰랐어요. 저 그래서 저 뒤늦게 탑승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매년마다 꼭 있다니까 질문 게시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 분들이 몇 명 계시다고 하면 질문 게시판에 올리지 않는 분들이면서 제가 이걸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들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맨날 아쉬웠습니다. 제가 오늘의 기회를 제가 잡아서 여러분들이 기회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쭉 읊어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고등학 1학년 고등영어 능률 김, 능률 양, YBM 박, YBM 한, 천재 이, 천재 김, 지학사 비상 동학 여러분 저요. 진짜 이거 제 모든 것을 갈아넣었어요. 모든 것을 갈아넣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제 강의를 듣고 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해석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이 문법 설명하시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거 전혀 없을 거예요. 저는 진짜 그 누가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들어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강의 속에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잘 순서를 잘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잘 우겨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들어도 다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갈아넣은 이 내신 강좌들입니다. 여러분들. 제 출판사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영어 1, 능률, YBM 박, YBM 한, 지학사, 비상, 동학, 천재 이, 교학사. 영어 2, 능률, 천재, 동학, YBM 박, YBM 한, 비상. 독해화장문, 능률, 비상, YBM 이렇게 촬영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출판사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 게시판에다가 선생님 저희 학교는 이런 출판사를 쓰는데 혹시 이 출판사에 대한 촬영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럼 제가 이제 물론 지금 당장은 촬영이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미 촬영을 해야 할 것들이 다 라인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도로 제가 막 더 촬영을 해드리고 하는 건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니즈가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뭐 혹시 압니까? 혹시라도 제가 좀 시간이 좀 남았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그게 눈에 밟혀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무리를 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새롭게 개설을 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에라도 어떻게든 촬영을 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저한테 일단 이런 니즈가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오케이. 말씀을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이 뭘 필요한지 알아야 저도 더 뭔가 이것도 촬영을 해봐야겠는데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대부분 뭐 들어가요? 학평 들어가잖아, 학평. 학평 안 들어가는 학교 있어요? 대부분 들어갈걸, 대부분. 그래갖고 우리 맨날 보는 3, 6, 9, 11월 학평이 여러분들 중간기말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 3월은 1학기 중간, 6월은 기말, 9월은 2학기 중간, 11월은 2학기 기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메가스터디 런칭을 2019년 1월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는 바로 학평 촬영은 안 했고 2019년 9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 9월부터 2019년 11월, 2020년 3, 6, 9, 11월, 2021년 3, 6, 9, 11월, 2022년 3, 6, 9, 11월, 2023년 3, 6, 9, 11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거의 뭐 5, 6년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 대부분은 뭐 지금 2024년이라고 하면 2024년 9월 학평이 여러분들 중간공사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작년 학평을 쓴다든지 재작년을 쓴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2019년, 2020년을 쓴 학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일부더라도. 그래서 그분들도 다 제가 촬영은 다 해놨으니까 들을 수 있다. 웬만하면 아마 1만 명 중에 9,999명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설마 2019년보다 더 이전 학평을 내시겠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제가 그만큼 많이 촬영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학평 강좌도 여러분들 말해 뭐예요? 이게 저요. 지문 하나당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까지 투자했어요. 지문 하나당 지문 하나당이요. 지문 하나당 15분에서 30분 걸렸다고 그만큼 자세하게 제가 해석 깔끔하게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해석도 한 두 번씩 해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깔끔하게 한 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나오는 해석이랑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드린단 말이야. 끊임없이. 그래서 제 요거 학평 강의만 수업만 집중해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 바로 그냥 어떤 문장인 해석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 가르쳐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평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장이 다 다 어퍼 포인트들이잖아. 제가 하나도 허투루 넘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서술형 나올 만한 것들 다 집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믿고 들어주시면 돼요. 저의 그냥 시그니처야 이게 다 모두 자 그 다음에 그 부교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부교제가 뭐 리딩파워나 올림포스일걸요? 그죠? 근데 리딩파워는 제가 유형평 기본이라는 걸 촬영해 왔고 이미 다 완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원투가 있는데 원투 다 촬영해서 완강을 시켰습니다. 그냥 믿고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자료 같은 것도 무료로 막 나가요. 저는 이제 교제를 따로 막 팔질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파는 교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다 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교환을 통해가지고 제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습용 자료 직전 보강용 자료 다 무료로 나갑니다. 무료로. 전 무료로 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즘 대부분 다 패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쵸? 패스 있으시니까 아마 크게 부담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 패스가 없는데요. 뭐 없으셔도 뭐 제가 이거 이거 그때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겠지만 후회는 당연히 없을 거예요. 후회하기는 커녕 내가 왜 이걸 이제야 들었지? 이 생각만 하실 거예요. 알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하거든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3년 내내 고생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답답 좀 답답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신을 보든 학평 시험을 보든 부족한 게 뻔히 보이거든 아 내가 문법이 내가 진짜 기초가 많이 약하구나. 야 내가 이게 해석이 자 거의 안 되는구나. 아니면 학평 볼 때 아 내가 문제풀이 스킬이 너무 많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이런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이 부족함을 느꼈는데 이걸 3년 동안 계속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고생만 하다가 결국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지 못하고 끝나요. 이게 뭐냐고 그러지 말자고요. 아마 이 커리큘럼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하세요. 여러분들 뭐 하려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3년 내내 고생을 하다가 또 끝날 거야. 제가 무슨 말이냐. 어법 있죠? 제가 이 강좌 이번에 새로 열었거든요. 지금 신규 촬영 중이에요. 완전히 세핑이야 세핑. 고등영어 어법 개념부터 문풀까지 한 방의 완성이라는 강좌인데요. 이거 강좌 하나 들으시면 어법은 고1, 2, 3 다 끝나요. 다 끝납니다. 끝. 끝나요. 왜 끝나냐면 자, 요게 지금 47강 정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47강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안 많아요. 왜 안 많아? 아니, 47강이면 고등학교 1, 2, 3이 다 끝나는데 그게 많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강의를 20강짜리 들었어. 근데 뭔가 충족이 안 되고 또 다른 걸 또 들었어. 그걸 또 충족이 안 되고 나중에 또 들었어. 이게 더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방에 끝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개념 기본 개념 문장의 형식부터 주어동사의 개념 목적어가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분사 가정법 등등등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화 개념 좀 뭔가 더 조금 수능에 더 접목이 바로바로 되고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심화 개념들 플러스 문풀까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로. 근데 문풀도 대충하고 많은 게 아니라요. 역대 수능 기출 다 풀어볼 거고요. 한 90% 이상 다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7개년 학평 기출 어법이라 그래가지고 7개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 2, 3 학평 기출 어법만 모아가지고 풀 거예요. 그게 다 해서 1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47강 속에 개념이랑 심화랑 문풀까지 다 들어있다고 그럼 수능 어법 다 끝나고 7개년 학평까지 다 푸는 것까지가 47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투자할 만 하죠. 당연하죠. 요거 하나 하시면 아마 내신이든 학평이든 수능이든 어법은 여러분들 무기가 되실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가 될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과외 선생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독해인데 요것도 제가 완전 셀핑입니다. 신규로 지금 촬영 중이에요. 영어 독해 13시간으로 끝낸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실전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문풀까지는 아닌데 딱 문장을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구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드려요. 다. 그거를 13시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럼 이 13시간이 지나고 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은 딱 나왔어. 그러면 아 이거는 문장이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말을 맞춰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알겠죠? 정확한 체계를 가르쳐 드린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해라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해석해라 오케이 그럼 요게 되고 나면 나머지는 뭡니까? 결국은 단어 수거 싸움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결국 아 나 단어만 하면 되겠다 수거만 조금 더 외우면 되겠다 이 전까지를 완벽하게 만들어드리는 강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방학 때 들어도 좋은데 방학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때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어 꼭 막 방학 때 듣고 이러지 말고 그냥 그냥 하나에 그냥 그냥 1년 동안 내내 그냥 한 흐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보셨으면 지금부터 바로 들으세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이제 기본은 끝났어요. 그럼 문풀 해야 될 거 아니야? 문풀은 제가 자이스토리 전국연합 모의고사 고1, 고1 다 촬영을 해놨거든요. 정연합 모의고사 요거 교재 뭔지 아시죠? 지금 12회 모의고사로 된 거 고1, 고2 자 올해 새로 찍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들으시면은 이 12회 모의고사 중에서요 그러니까 한 회차 모의고사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일곱 문제를 제가 직접 뽑아요. 근데 그 오답률은 그 여러분들 뒤에 해설지 같은 거 보시면 오답률이 정확히 기입되어 있거든요. 그 오답률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오답률 베스트 7의 문제들만 골라서 제가 정확하게 해설해 드리고 문제풀이 방식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 문장 가르쳐 드리고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 어휘 가르쳐 드리고 정리해 드려요. 그리고 동의어, 반의어까지 필요시야 다 가르쳐 드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문제풀이 스킬에다가 실전 단어, 실전 문법 이런 거를 빠르게 또 가르쳐 드리는 강의예요. 오케이. 그래서 독해 이거 들으셨으면 바로 문풀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들으시면 끝나. 끝나. 마지막으로 어휘인데요. 어휘는 제가 이제 늙북화 어원편 제가 촬영을 마쳤거든요. 그 단어도 여러분 왜 방학 때 단어장 한 번씩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외우는 부류가 있고 아 뭔가 좀 옆에서 좀 시켜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막 시험도 봐줘야 되고 이렇게 외울 수 있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후자죠 솔직히. 저도 똑같았어요. 저라고는 뭐 고등학교 때 제가 알아서 단어장 펴가지고 무조건 계획 세운 대로 외우고 저도 그거 쉽지 않았거든요. 뭔가 옆에서 이렇게 좀 해라라고 했을 때 저도 하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는. 자 바로 그런 강좌예요. 그래서 그 늙북화 어원편 사셔가지고 제 강좌 요거랑 같이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단어를 외우는 방식 간단히 설명드리고 사실 이거는 단어를 외우게 해준다라기보다는 일단 반복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외우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러면서 저는 실전까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외운 이 단어가 수능 기출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수능에서 기출된 문장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운 단어가 이렇게 수능에 나왔어요. 하면서 그 문장을 해석해드리면서 이 문장 속에서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입력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막연히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이렇게 외웠을 때랑 애플 사과인데 이 애플 사과가 수능에서 이때 이렇게 나오고 저때 이렇게 나왔다. 이런 문장으로 그러면서 이 어려운 문장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고 어? 이 문장 속에서 내가 외운 이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를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또 잘 되네. 이런 걸 느끼면서 학습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맞잖아. 막연하게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이게 아니라 애플 사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거 어떤 문장가 나왔고 이게 생생한 이 문장 속 이렇게 딱 나와서 해석이 이렇게 딱 되고 어? 그럼 독해력도 올라가고 단어도 더 가긴 되고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가 제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이었고요. 그냥 짧고 묶게 요약을 하자면 자 일단 여러분들 내신 교과서 제가 웬만한 강의 출판 다 촬영을 했으니까 들어라. 학평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촬영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학교 상황에 학교 범위에 맞는 거 그냥 들어라. 그리고 항상 독 어법이 부족하다 고등영어 어법 개념 부족한 방에 완성 이걸로 끝내라. 이거 하나면 고1, 2, 3 다 끝난다. 그 다음에 독해는 요거 13시간만 투자하면은 기본적으로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트립 100%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요걸로 나아가라. 그 다음에 어휘가 부족하다 능력복합 엄편해라.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캐스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에서 많이 만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